반갑습니다. 단계생윤 강상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부러워하되 주눅들지 말아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고요. 부러워하는 건 좋은 겁니다. 왜?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 존재만큼 내가 못 미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부러움에서 끝나지 않고요. 뭐로 가야 됩니까? 그 부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분석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존재가 있겠죠. 그 존재가 나보다 육체적 능력이 월등하든, 아니면 지적인 능력이 월등하든, 경제적 능력이 월등하든, 나보다 뛰어난 존재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정재승 씨가 쓴 과학 콘서트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나는 엄친아 또는 엄친딸을 이길 수가 없는가?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엄마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100명이라고 할 때, 아니면 50명만 해도 아들, 딸이 2명일 때 100명의 경쟁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100명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 정도 남짓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질 수밖에 없는 확률은 99%입니다. 엄마의 아들, 딸 중에서 나를 이길 애가 한 명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모든 애들을 이길 확률은 없다고요. 항상 엄마가 엄마의 친구의 딸과 엄마의 친구의 아들을 비교하는데 우리는 그 친구의 딸, 친구의 아들을 부러워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00명이 사는 마을이 아니잖아요. 몇 십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럼 나보다 뛰어난 인구, 내가 모든 사람보다 우월할 가능성은 몇 십억 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존재를 내가 부러워하는 건 당연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득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장자 이런 사람이야 남을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우리처럼 일반적인 인간은 나보다 뛰어난 존재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자기 비하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준우 이것이 문제인 거지. 부러워하는 존재를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왜 부러워하되 주눅들지 말라고 했냐면 최근에 이제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완연한 봄날이 느껴지다가 어떤 경우에는 다시 겨울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막 대구에서 눈이 펑펑 왔잖아요. 그래서 데프리카라고 부르지 않고 데베리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계절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진행된다면 여러분은 이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정의 기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감정의 기복을 겪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감정의 기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걸 느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계절적 변화보다 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 주위 친구들의 변화예요. N수생들 3월 초까지 아니면 2월 말까지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와 여러분은 합격증이 있다는 것 빼고는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N수라면서 독학재수관에 가기도 하고 재수종합학원에 가기도 하고 기숙학원에 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학으로 갔죠. 그래서 수강신청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맞춘 과잠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선배와의 밥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소개팅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시 얘기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각종 SNS를 타고 실제적인 사진으로 들어오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여러분. 부럽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 나 진짜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현명하게 입시 전략을 세우고 이걸 전국적으로 실천해서 나도 내년엔 저런 삶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쟤는 지금 저렇게 여유로운 해피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데 난 왜 이럴까? 나는 찐떼가 아닐까? 나는 패배자가 아닐까? 하고 주눅드는 순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학생들 있잖아요. 재학생들도 3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다 똑같았어요. 왜? 2학년 때까지는 난 그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나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까? 작년 12월 말 겨울방학 하면서부터 한 2개월 동안 미친듯이 공부를 한 거예요. 3월 모의고사를 봤네. 어? 국어 1등이 몇 점? 81점. 그렇게 내가 비문학을 파고팠는데 왜 성적이 1등급도 안 나올까? 아니면 점수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나머지 탐구는 쉽다고 해서 탐구 개념 한 바퀴 돌렸는데 성적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 나보다 원래 월등히 뛰어난 애가 또 나보다 월등히 잘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했던 친구가 나보다 월등한 성적을 받았어. 와 부럽다. 라는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쟤는 정확히 몰랐는데 난 왜 못 올랐을까? 난 바보 아닐까? 난 멍청하지 않을까? 내가 공부를 계속해도 될까? 하는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노력한 성과가 동시에 똑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늦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빨리 성과가 나타나는 사람은 뭐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자만심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느리게 나타나는 사람은 포기하기 쉬워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적이 잘 나왔다. 남에게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됐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자만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움을 또 느끼면서 내가 또 한 단계 더 욕망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노력했는데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둔 친구가 있다면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는 바보 같아. 공부랑은 안 맞나 봐. 이런 주눅 들지 않고요.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저렇게 성적이 올랐을까? 누구의 강의를 들었을까? 어떤 식으로 공부했을까? 쟤는 어떤 식으로 예습과 복습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쟤만의 방법이 있었을까를 찾아내고 나도 쟤처럼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을 더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나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발을 디디게 되는 겁니다. 현실의 발을 디디는데 현실로부터 더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점점점 가라앉느냐는 그 부러움에서 그 다음의 사고를 무엇으로 연결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부러워하되 주눅 들지 마세요. 그리고 부러워하는 건 결코 지는 게 아니고요. 부러워하는 건 새로운 승리를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왜? 부러움은 나의 인생의 그리고 나의 존재의 실전론적 현실, 자표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음껏 부러워하시고요.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부러움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이 부러움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즈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